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 80%에 도달하면 경제지원이 종료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스튜어트 로버트 연방고용장관은 나인 네트워크에 출연, 전국 내각 백신 기준에 따라 호주는 개방을 시작할 것으로 각 주와 테리토리 지도자들이 여기에 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의 코로나19 팬데믹 4단계 출구 전략에 따르면 전국 내각 백신 기준은 백신 접종률이 70%에 도달하면 개방을 위한 2단계, 80%에 도달하면 3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버트 고용장관은 각 주와 테리토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7, 80%에 도달하는 것을 10월, 11월, 12월 정도로 보고 있고 각 주와 테리토리가 국가적인 계획에 서명을 했다라며 국가적인 계획이란 호주 시민들이 함께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연방과 각 주 사이의 약속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시민들께 말씀드려야 할 것은 진전이 있다는 것으로 호주 시민들은 다음 단계가 무엇이고 희망 그리고 어느 정도의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스칸무리슨 연방총리도 어제 ABC 인사이더 프로그램에 출연, 호주가 코로나19 지역 감염자 0명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봉쇄를 하며 살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기여를 변속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백신 접종률이 70%가 되면 그때가 될 것이라며 로버트 고용 장관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폴 켈리 수석 의료관 역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0명 달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하면서 이제 신규 확진자가 아니라 병원 입원 환자 수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크 맥고한 서호주 주총리, 앤디류류바, ACT, 수도특별구역, 수석장관 등을 포함 몇몇 주와 테리토리 지도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지역 감염자 0명 달성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 주세요.